좋은 아침 와 향기가 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우 국화 국화향기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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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가 도대체 둘, 넷, 다섯 짱 어우 세상에 어머 포인세티아같이 생긴 애 이름이 뭐라더라 아 너무 이쁩니다 요 어우 김정구 좀 봐 어우 정말 음 정말 너도 정말 다 다르게 신기하네 다 다르게 이뻐 어우 야 정말 나무 좀 봐 어머 어머 너 이만큼 난 거야 도대체 응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어휴 추운데 들어왔으니까 음 음 음 이뻐라 신뢰아 신뢰아 인기가 많아서 세 개 여섯 개 또 여섯 개 그렸습니다 야 또 요요요 꼬마가 또 인기가 많아서 또 많이 사왔답니다 어제 그리네 두 개 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정말 봄이 온 것 같아 어머나 이 큰잎 좀 보세요 이야 정말 세순이 정말 이쁘구나 으음 으음 아휴 툴립이나 히아신스 어 수순아 생각이 나네요 벌써 봄 같아 어쩜 좋아 아 어 여기다가 심어줬더니 아이고야 너덜너덜 하지마 이제 잘 자라라 세순이 쭉쭉 으음 세순이 쭉쭉 나와라 아 옛날 시간이 지난해들이 이쁘긴 합니다 정말 어 이뻐 어 혼자 혼자 그리고 혼자 좋고 아이 정말 혼자 신나고 어머나 아 아 아 이 많은 봉우리 좀 봐 국화가 이제 쏟아지는 이쁘 가을이 왔습니다 정말 이 가을 나를 나를 꼭 좀 잡아 두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어 너무 하루가 빠르고 빠르고 한다리 빠르고 죽을 수가 있어 어 너들은 또 어쩜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 어 아 아 진짜 음 음 음 음 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뭐 웃음 이쁘다 자, 한번 나가볼게요. 안녕.